자, 한 번만 더 넣을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웅 온유 힙폭 라이브 사이트에서 연인의 키포프 콘서트의 앤 쉐이마크 댄팀의 앤 케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광희씨, 오늘만의 콘서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는데 기분 정말 좋으시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포즈 좋고, 여기 올림픽이 열리는 게 좋고, 어제도 대한민국 윤석민 선수가 스캠툰에서 금매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금매될 것 같습니다. 네, 광희씨가 진심을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혼자서, 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진행을 했는데, 여기 한 분도 계시니까 기분이 더 업이 되네요. 맞습니다. 리허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가 공연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공연 때 뵐게요. 네, 광희 이렇게 되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늘 사이트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I'm sure I want you to thank you here. I'll be here with that. Hey, everybody. Welcome. I'm taking 14 p.m. I'm excited to meet everyone of you here, I'm excited to meet everyone of you here, live inside Kangnam Olive Park. 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Hi, my name is 광희. Nice to meet you. 와, 네. 광희씨, 오늘만의 콘서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는데, 기분 정말 좋으시죠?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도 대한민국 윤석민 선수가 스킨르톤에서 금메달을 났습니다. 너무너무. 네, 광희씨가 진심을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혼자서 바람을 맞으러 혼자 했는데, 여기 한 분도 계시니까 기분이 더 업이 되네요. 맞습니다. 리허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가 공연 때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끝내되나요? 예. 광희가 끝났어요, 내가 끝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핫한 브이한척 아시죠? 예예예. 어, 선배님. 자, 눈에 쓰면 진짜 보이는 거 있죠? 그것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지공예와 아리랑백자등등 현대기술과 한국전통 문화를 이곳에서 두루두루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다릴 필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배님. 자, 그럼 어떻게 빨리 담아주세요. 자 이분들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남은 무대가 얼마 남지 않은 무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무대 백지영씨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발라드의 여신 백지영씨 대한민국 대표하는 발라드의 여신 백지영 자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단 소영입니다 오늘 즐겁게 무대하자 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단 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단 혜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다같이 열심히 응원해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단 셸입니다 금메달 와 너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단 류미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부단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단 트리트 예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나와버리셨는데 이렇게 아아아 잠시만요 선생님 자만이번 제가 설명하는동안 예. 어, 선배님. 자, 눈에 쓰면 진짜 보이는 거 있죠? 그것도 키워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지공예와 아리랑 백자 등등 현대기술과 한국전통문화를 이곳에서 두루두루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다린 풀이 없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배님. 아, 파티 타임이에요. 왜? 근데 더 신기한 건, 여기 평창올림픽에서 태견씨랑 광희씨를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한 드릴 같아요. 저희도 사이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인연이에요, 인연.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현상이 어떠세요? 아, 매일 집에서만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떤 기간이 아닌가 하는 거? 누군지 다 acompa 같으세요, 맛있다. 맛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마이클!